소브린 ai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반도체 칩을 사는 새 고객군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객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칩의 시장과 관련해서 또 중고시장도 많이 생기겠죠. 후진국 같은 데는 중고를 안 사겠습니까 앞으로. 어제 ai혁명 전망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지 않습니까. 매월 발간되는 논문 수가 폭발한다. ml 머신러닝 ai 인공지능 도입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두뇌 바깥에 있는 확장된 브레인 이름들 확보되면서 기술적으로 터기점을 통과해 가지고 지식이 폭발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에 있는 한 분이 사람들이 지금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게 국가적 과제라는 거다. 사람들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 온통 신문지상에 빅테크 간의 경쟁 이야기가 나오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ai라는 것은 국가 주권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돈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돈을 쓰기 시작하면 그거는 빅테크 규모하고 비교할 수 없 정도로 거액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gpu 데이터 센터용 그래픽 처리 장치 정확하게 gpgpu가 신시장이 계속 확대가 되는데 그 내용을 슈레페크 데 엔터프라이즈의 아시아 담당 조셉 양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각 국가에서 ai에 대한 주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ai에 관련된 인프라와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소유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이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파편화된 정보들이 조합되면서 미래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그려갈 수 있는 거죠. 그 품론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실화되냐. 시간만 되면 부르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한 걸음에 여러분들 국가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국가 정상들이 젠슨 황을 좀 보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가방 들고 쫓아가는 겁니다. 미래의 고객이니까. 젠슨 황은 모든 국가들은 소브린 ai가 필요하다 이야기죠. 모든 나라가 주권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확보해야 된다. 그 내용을 올해 2월 달에 중동에서 열린 회의에서 그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은 2월 10일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모든 국가는 자체적인 인공지능을 구축하고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랍 에밀리이트의 ai 장관인 오마르 ai 올람마와 대담 프로그램에서 젠슨 황은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을 강조하는 소브린 ai가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데이터는 각 국가의 문화와 사회 지능 상식 역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체계하고 각국은 자국의 데이터를 소유해야 됩니다. 때문에 유럽 에밀리이트 공화국은 대규모 언어모델을 만들고 컴퓨팅을 동원하는데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밀리이트 공화국의 ai 여러분들 장관이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젠슨 황은 지난 6개월 동안 캐나다 프랑스 인도 일본 말레이지아 싱가폴 베트남의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졌고 결국 이런 판촉활동의 일항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 gpu는 모든 프로필에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보편성을 ai를 대중화했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오토노머 시스템 그 넘어 이르는 분야의 혁신의 물결을 촉진시켰습니다. 프로그래머가 모든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프로그래머를 할 필요가 없고 프로그램 언어가 인간인 컴퓨터 기술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일입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프로그래머처럼 된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프로그래머의 수요가 급속이 줄어들어 가지고 성공의 여러분들 보정수표 같았던 미국의 컴퓨터공학과 출신들이 직장을 못 잡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저 여러분들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거 아니까 카이스트의 전기전자공학과의 김정호 교수가 하지 않습니까. 최근 모델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국가의 자주 독립 조건으로 헌법 국토 언어 그리고 국민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세계에서도 자주 독립 국가의 조건이 있는데 바로 기초모델 확보입니다. 자체 인공지능 기초모델이 없으면 모두 구매하거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됩니다. 기초모델 없이는 인공지능 시대의 자주 독립은 없습니다. 기초모델을 운영하려면 데이터센터가 빌리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이름들을 건설해야 된다는 거죠. 레지나님처럼 요즘들은 많이 느끼는 건데 정치인들 권력자들이 공부를 넘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공부를 참 안 합니다. 이거는 돌아가신 노재봉 총리도 여러분들 국회의원 할 때 너무 한심했다는 것 아닙니까.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울러다니는 일이 굉장히 바쁘죠. 그러니까 나라가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고단한 겁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변하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공세적이고 미래지향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면 사람이 다친 세계에 갇히는 거죠. 다친 세계라는 것은 100년 전에 과거사인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인기가 없지만 이런 콘텐츠들이 계속 제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개방된 세계를 계속적으로 접해야 사람이 진지적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전적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한국의 이런 정치기사를 보면 너무 시시해 가지고 그 조그마한 한반도 거기에 갇혀서 뭡니까. 그것도 100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 친일을 했냐 안 했냐 하니까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매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매일이에요. 그리고 시야가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시계도 길어지고 그래야 기회도 보이고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지금 잘하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까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ai 혁명의 여러분들 추측은 엔비디아는 그런 소위 반도체 설계에서 팸리스가 주동하고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 중요한 반도체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제공하고 있고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손을 꼽을 정도로 신생이 여러분들 ai 반도체 회사들이 등장해 가지고 학습시장은 못 먹지만 추론시장을 먹기 위해서 필요 무슨 이런 회사들이 나서가 여러분들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인재들이 있고 인프라가 잘 때 있는 나라인데 100년 전을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팔아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뭔가 친일을 팔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나 한심한 거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하면 눈이 개안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현재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에 미국의 픽테크를 중심으로 엄청난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 전용 데이터 센터의 구축이 영토 국민 주권처럼 국가의 독립과 발전을 기본으로 인식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들은 지금 픽테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체 ai 데이터 센터나 대규모 언어모델 등을 구축하는데 자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른바 소브린 ai에 동의하는 각국 정치 지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제가 ai한테 이름 던진 질문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이 어떠냐 이제 사람 만나서 물어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ai한테 이름 정중하게 제가 동료처럼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ai가 동료처럼 보이거든요 생명은 없지만 동료처럼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아의 관점은 매우 통찰력이 있고 현재 글로벌 ai 트렌드를 정확히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ai 전용 데이터 센터와 대규모 언어모델의 구축이 국가 경쟁력과 주권의 핵심 요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랍권에서 여러분들 네이버한테 아랍권 여러분들 전용 기초 모델 대규모 언어모델을 구축해달라 그런 요구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소브린 ai 개념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국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ai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 자국의 중요 데이터와 ai 기술을 보호하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정치 지도자들이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자체 구축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뭡니까 반도체 미래 엔비디아의 미래 대만 반도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감이 오지 않습니까 ai 데이터 센터의 자체 구축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 항만 시설하고 똑같은 겁니다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그럼 빅테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돈하고 비교할 수 없 정도로 그에게 투입될 수 있는 겁니다 책임이기 때문에 기술 자립도 향상 경제적 파급 효과 국제 경쟁력 확보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고 ai 전용 데이터 센터와 대규모 언어모델 구축은 앞으로 많은 국가들의 주요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가장 적극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가 중국인 거죠 국가 차원에서 뭡니까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원 동원 능력이 막강한 거죠 다른 자유국가에 비해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중국이 잘하고 있죠 중국이 그리고 아주 그 장점은 전체주의 체제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ai 해계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 3부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 없이 삐또 없이는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헌신한 기록을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책입니다 대단히 감동적인 책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애리조나 답사기는 미국 서부의 여러분들 중요한 주 가운데 하나는 애리조나의 구석구석을 탐방하고 단상 그다음에 역사적 기록 그다음에 거기에서 여러분 활동했던 주요 인물들 그런 것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미국의 역사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스페큘레이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투기 역사입니다 모험과 정신을 강하게 가졌던 사람들이 서부 변방에 금, 은, 구리 같은 걸 찾아가 여러분들 베팅하고 그랬던 역사는 거죠 그런 부분을 흥미있게 여러분 정리한 책입니다 한국 사회의 좌파의 여러분들 그런 그림자가 굉장히 짙게 두려웠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살게 됐는지라는 부분을 파헤친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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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